손꼽을 내려먹어 고마워, 수업장! 고마워 나 이거 보여주면 안 된대 자기만 봐 자기만 봐 몰라 진짜야 내가 다 보면 다 보여줄게 자자자자 됐어요? 아.. 진짜 뭘 칭찬해줘요? 어떻게 된거죠? 캡평은 일단 저희 틴탑의 비주얼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또 있는거야? 어 저희 틴탑에서 잘생겼고요 또 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캡평은 또 키가 크고요 상남자입니다, 상남자 그렇죠 정말 캡평은 칭찬할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렇네 제가 칭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아 리키는요 정말 자세한 친구입니다 아 옆에 있으면 아 그 남성의 폐로몬이 정말 정말 남자까지 홀리게 하는 그런 폐로몬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채취를 맺고 있죠 네 그런 친구입니다 참조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린 모습이 많습니다 어 우선 작곡 참조가 작곡에 관심이 요새 많고요 또 랩에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께 아마 랩을 조만간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음 춤은 또 틴탑 내에서 춤을 제일 잘 춥니다 네 네 앞으로도 숨겨진 재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어디 앉으면 되지 5번은 천지역이네요 어디 앉으면 되지 여기 천지역으로 말씀드리자 싶으면 일단 팀 내에서 보컬을 맡고 있어요 네 정말 뛰어난 실력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또 이제 팀 내에서 요즘 유머 감각을 맡고 있어요 되게 이제 분위기의 메이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저희 팀이 우울할 때마다 항상 웃음을 주는 그런 형입니다 참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형이에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캐릭터도 되게 잘생겼고요 눈이 참 매력적인 친구예요 그리고 또 이제 목소리도 아 목소리 참 좋고요 또 이제 연기도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아 되게 운동도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쵸 요즘은? 그쵸 운동 못하는 게 없어요 또 못 잘하죠? 앞으로 뭐 어떤 분야에서든 잘할 거예요 이 친구가 항상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 고마워 눈이 참 고마워 같아요 그리고 그래두니? 노래도 잘 어디가 어떻게 예쁜데? 어떻게 예쁜데? 입술도 예쁘고 입술이 어떻게 예쁜데? 노래도 잘 부르고 노래가 어떻게 잘 부르는데? 춤도 잘 추고 고마워 키도 크고 그치 내가 키도 크지 키가 크고 게임도 잘하고 내가 키우면 얼마나 잘라는데 형보다 아이 아 그리고 강아지도 잘 키우고 그럼 내가 더 생의감 있는 사람이지 강아지 밥도 잘 주고 자기 밥을 잘 못 챙겨 나야? 그 짐 좋아. 살도 살을 안 치고. 고마워. 웃음 없다고 말해. 웃기고. 끝? 끝. 꾸준하네. 끝.